음... 블리트 닮어? 같은 거 노리지 말고 여기 엘리트 3마리 봅시다 천둥, 징끈, 드롭킥 왜 오늘 게임은 이런 것만 나오지? 음... 음... 클로스라인... 아... 에이... 뭐가 좀... 잘 풀리는 느낌이 전혀 없네 딜 카드나 좀 괜찮은 걸로다가 하나 뽑아주면은... 참 좋을텐데 공포 포샤 분노 화염 장벽도 하나 있으면 좋을텐데 아, 이걸 각 부사하네 라가블린 살짝 반투명하지 않아요? 지금 저것도 슈퍼패스트 모드버그인데 지옥불 뭐야 펜촉에다가 지옥불 나왔다 유령화 라가블린 유령화 라가블린 재작 아하아아아아 강화된걸로 생각했네 아이고 이런... 재작 제가 맨날 지옥불을 웬만하면은 먼저 강화하기 때문에 헷갈려네요 실과 바늘 악마의 영상 흑우 부적 엘리트 칼 체력이 안 남았죠 어 옆으로 뺍시다 아니 참내 이걸 또 라가블린이 나와 띵띵띵 타수 응 타수야 응 타격 수비 응 타격 응 수비 뭐야 못 잡네 난관회생 둘 다 주면 될까 둘 다 줘 그냥 왜 왜 하나씩 주는데 애벗 답이 없는데 이거 깰 수 있나 첫 턴의 악마의 영상 나오고 아니 진짜 나왔네 첫 턴의 진짜 첫 턴의 악마의 영상 나왔어 이것이 킹 냉성 백 딜이죠 다음 턴에 두 대 때리면 잡겠지 펜촉 터지면 한방만 때리면 되네 화영이다 펜촉 화영 행융합 아니 저주인형도 아닌데 종을 어떻게 써요 강워드가 되니까 엘리트 가는 게 낫겠죠 여기 합시다 행융합 행융합 망치 행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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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융합 앵용앵 위합불 에 물카에서 뿔카.. 뿔카는 웬만하면 집어야지 지금 강화 못하는 상태니까 허비 나 타격이나 집읍시다 피규 카드 줄만한 상황이 아닌데 지옥불 조금은 버티다가 어? 어 펜촉 진짜 뜬금없이 튀어나온다 이제 다음 턴 지옥불 킬가 2 아니었습니다 pp혈류 이중타격 보메랑칼날 요런거 넣으면 되겠죠 사신도 있으면 좋고 근데 사신은 내가 생각해도 좀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씻고 아 이거 소리 먹는거 되게 짜증나네 버그 고쳐라 일해라 개발자 악마영상 되게 늦게 나오네 아 뭔 방패병만 불러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마라 자비심 나 원맨 좋아하네 아야 아니 화형 아니 화상 엘리트 더덤벼 사신 띠용 이걸 해냅니다 악마영상 사신 악마영상 따갑대 덱이죠 천둥 허용 따서 갚으면 돼 어게이 오케이 따갑대 사신 파괴 파괴 전장 파괴 쓰다가 지옥불 튀어나와서 다 태워먹거든요 킹기 킹기 가더리 하아 이거 사운드 먹히는 거 너무 깝깝하다 목욕할 때 귀에 물 들어간 거 같아 아니 완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타격도 없는데 좀 나오지 좀 마라 저게 안 나오네 힘 배울 카드 북할 대검 이런 거 좀 나오라 첫 턴에 악마영상 나왔으면 잡았지 잡았지 햄꽃 공격 포션 여수 어 북할 북할 추 근데 저거 강화 못함 나 외척 아 이 놈에 많다 진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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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영상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래도 여기는 3마리 나오니까 따서 갚을 수 있죠 펜촉사신 아 어쩔 수 없지 악의 저금통 스테로이드 소용돌이 아니 완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완타 씨드네 이거 흘려보네 완타 없는 완타 씨드네 왜 갑자기 30일됨을 넣을 생각을 하셨죠 사신등판 어퍼컷 짱퍼컷 킹퍼컷 근데 위압이고 글로스라인 있으면은 필요 없겠다 어차피 강호도 못하는데 뭐 체력 그렇게 미친듯이 채울 필요 없죠 개봉 나오면요 어 잠깐만 악마 영상 뺏긴다 포션 먹고 빨리 뺏어와야겠다 아니 근데 뺏어와도 못쓰잖아 그래도 일단 뺏어와야지 어디다 인마 어떻게 썼지 코스트 아 행꽃 고맙다 역시 역시 행꽃 갓 갓꽃 행꽃님 감사합니다 펜촉 떴다 긴장 타라 끼옷 억 사신 호루룩 빨아먹었죠 아니 이걸 사신을 또 준다고? 어 정말 괜찮은 생각이다 그렇죠 이신 이신이죠 이신 아스트롤라베 현돌 현돌이냐 아스트롤라베냐 장수 트롤라베 진화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트롤라베 트롤라베 어차피 강화도 못하는데 트롤라베로 트롤라베로 하나 찾아보자 타격 아스트롤라베 트롤라베 이제 분노도 필요 없지 않을까 근데 드로우 많으면은 분노 그만큼 좋은데 수비 하나 수비 수비 두개 돌리자 아니 이런 미친 이 완타시드네 아니 미친 완타 못자서 죽은 귀신이 들렸나 여기로 합시다 어쨌든 블리트 여기 있어서 여기로 가야됨 여기로 가야됨 상점 두개 보고 아귀자금통 저쪽에서 여기가서 쇼핑하자 깨시 깨시 극형 강해져서 돌아왔다 빌어먹을 깨시 아 난관 하나 넣었을까 이란관 네 이란관 악마의 영상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급해요 아이씨 아이씨 자신좀 쓰자 충격파 유용하죠 유용하죠 지라 안나오나 아니 저거좀 줘봐 악마의 영상 악마의 영상 악마의 영상 너무 크지가 탔다 저투체면 점프하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러기 위해 점프를 했어 인마 능숙 머홀란 흐띠딤 흐띠딤은 지금 필요없는게 저거니까 충격파니까 맨들맨들한 돌 불능숙 개몽 개에몽 아닌데 드루 아까운데 비상단추 강섬 강섬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저거 전투체면에서 강섬 나오면 빡침 개빡침 강섬정도는 망했네 아 유피 있던거 밖에 안 한나가 어 K-드 음 음 당나 영상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맨날 무거워서 깔아앉는 것인가 됐다 따서 갑니다 따서 따질 못하는구만 망고 너무 좋고 전투 장비도 좋고 못담 아 고기 역시 고기가 진리었다 갓겹파 써놓고 조금 힘이 무르익으면 사신으로 홀롤롤롤롤 홀롤롤롤롤 아 시원해 너무 좋아 짜릿해 역시 사신이 최고야 북할불 넣어야겠죠 아닌가 한 장 있어도 충분히 잡지 이중타격도 두 장 있는데 북한을 굳이 늘리지 말자 팽이 팽이 어디서 어 폴롤롤롤롤롤 이럴뎐습니다 팽이 굳 굳 굳 한 대 때려놔도 되지. 사신으로 피 채우고. 풀피. 무관각 등장 킹짱갓 기사의 생 안 나오나? 멍생님 반갑습니다. 저기 뒤에 상점 두 개 보면 기사의 생 하나 정도는 나오겠지. 지나 기사의 생 어? 아까 기사가 나왔다구요? 젠장 뭐 걸을 수도 있지. 뭐 나왔길래 걸러지? 아 전투 재면불. 그런 걸을 만하네. 쟤는 방어도에 막혀서 못 빨아먹잖아. 좋았어. 껍질 벗겼고. 냥냥. 냥냥. 뭐건. 캘리퍼스. 캘리퍼스를 내가 쓸 수는 있을까? 일단 멤버십 가입하고. 일단 멤버십 가입하고. 타격 수요구. 캘리퍼스. 무장해제 들고 갈까 말까? 캘리퍼스를 들고 갈까 말까? 캘리퍼스. 캘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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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지금은 당연히 못샀죠 아니 저거 난관회생 회생 나왔을때 얘기하는거지 아니 뭐 아니 처음부터 쿨강 나오는 캐릭터가 어딨어 왜 무장해제를 들고 갈까? 희귀물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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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하우님 반갑습니다 무감 난관 지옥불 홀롤롤롤롤롤롤롤 형상 충격파 써도 되겠다 아이구 사신다 아 사신이 밑에 있긴한데 하란 탔지 마지막 사신이지 저거 쌍절군 스킬카드 아 회생나옴 수고 근데 저거 진호 안나옴 아 진호색 이거 돌일을 사진에다가 걸까 형상에다가 걸까 아니면 무감각에 걸까 아님 전투체면 일단 회생은 사는게 백퍼센트고 그 다음에 쓰잘데기 없는 틸카드 하나 지우고 헉 이중타격 하나면 되지 아닌가 사실 필요없기는 화영이 필요없지 지금 그 다음 이제 돌일을 어디다가 걸지 돌일을 전체 무감 음 악마의 영상 사신 요정도가 있는데 사신이 낫지 않을까 형상 사신 형상은 코스트 때문에 조금 부담될거 같기도 하고 무감각 근데 무감각은 강화가 안되어있는데 그냥 사신 할까 전체 형상 형상으로 힘 빨리 쌓고 사신 땡겨받을까 전체 하나 더 하는게 제일 안정성 올라갈까 전체 하자 전체 전체가 회생 볼때도 좋을거 같고 지금 진화가 없으니까 드롭포션 사가고 단추요 단추하면은 저거 회생 못보잖아요 하긴 뭐 서순 안하면은 상관없는데 저거 진화 하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진화 하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에서는 몇대 맞아도 사신으로 따서 갚으면 이제 샤신 한장 남았지 이제 샤신 한장 남았지 조심해야돼 아 진화 너무 갓카드 아니야 이거 진화 진화가 너무 좋다 진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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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타하게 찾는다 이거 하면 죽지 이거 하면 죽지 저거 샤신 아으 이걸 펜촉이랑 쌍절곤 다 빠지네 샤신 욕심부리다가 bak 피픽 volt αυτό indem 전 이게 어떤 peut tengan 이거는 천천히 가야돼요 수비만 일단 올립시다 아 진화 있으면은 고민을 안할텐데 이제 어리석은 놈턴이죠 죽었지만 강호도 못해 포션 사야겠죠 제발 진화가 포션 안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파워 아 어 지옥불 할까 아닌데 이거 그냥 야쿠아 걸자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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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각 보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방패부터 잡고 방패 있으면은 저거 되게 저거 헷갈려 아 페이 됐다 불피 병법성 연소 연타 약분 연타가 딜 좀 챙겨줄까 지금 아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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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딜 모자랄걸요 악마영상이 빨리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아니 악마영상 쓰고 5번 지나야 15힘인데 15힘에 그저 실력 게임일 뿐입니다 핵신고 아 신고하십쇼 아 이거 올려도 다시 나온다 무감과 회생까지 나오고 좋았어 근데 아직 악마영상 모순 게임 그지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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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게임걸로 쳐. 피지컬 부족. ESC 늦게 눌렀다. 다 잡긴 했는데. 전에. 150% 빠르지만 않았으면. 감사합니다. 150%가 이걸. 이건 진짜. 아닐사했다. 저거. 버프 걸고. 3 데미지 들어오는거. 아이고 이런. 에이. 이뎀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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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